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금액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벌써 돼 있네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네, 그 서빙고동. 네. 금호 베스티빌 33평하고요. 네. 그 방배 단독재건축 15구역하고요. 네. 두 군데 중에서 투자 가치가 어느 곳이 난가 하고요. 네, 지금 투자로 매수 고민 있으시네요. 네. 두 군데 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두 군데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 외의 대안은 어디가 될까 하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두 군데 먼저 살펴보고요. 만약에 이 두 군데가 별로다 싶으면 어디가 괜찮은지 추천을 또 원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방배 15구역하고 저기 동빙고 금호아파트요. 네. 여기를 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투자 목적이신데 여기 두 군데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네. 내용이 굉장히 틀린 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도를 제가 조금 넓게 볼게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문제는 내용이 조금씩 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가 낫냐. 사실은 이런 좋은 지역들을 어디가 또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고 있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용산 민족공원 옆에 한남뉴타운 쪽 인근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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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연차로는 조금 된 아파트고 기존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죠? 네. 기존 아파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지금 이수역 근처로 해서 이 아래쪽에 지금 방배 15구역. 방배 15구역은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건축. 그죠? 단독 재건축이죠. 그렇죠. 단독주택 재건축.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내용이 좀 틀려요. 기존 아파트하고 재건축 아파트하고 투자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군데 다 지역적인 힘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비교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자고요. 지금 지도를 지금 양쪽을 보다 보니까 크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방배 5구역 뭐 이런 데하고 좀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뭐 여기 6구역도 있고 이쪽 편에 내방역 쪽으로 7구역도 있고 아래 뭐 15구역. 여기 방배동 지역이 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15구역이 15구역 자체가 아직은 사업에 대한 속도가 좀 낮다라는 거죠. 아직 구역주정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 초기 단계예요, 여기가. 네. 네, 초기 단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가다 보면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변동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전할 때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요.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변화까지 본다 그러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위치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조금 동빙고동 일대가 조금 고립지 같은 데예요. 그래서 밑에 이쪽 왼쪽으로 이천지구도 아니고 또 오른쪽으로는 한남뉴타운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한남뉴타운이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또 지금 바로 이 아파트 근처로 유엔사부지라든가 수송부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가 생기면 매머드급으로 변화가 될 지역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기존 아파트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제일 큰 건 여기 민족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공원 조성사업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또 주변에 수동부부지라든가 유엔사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또 개발하려면 또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동빙고라는 지역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얘 금호아파트에 나이가 좀 많아지겠죠. 지금도 뭐 연차가 좀 되니까 15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년이 넘어가는 건데 결국 연차가 높아진다는 거는 노후아파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 대비 과연 기존 아파트 상승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의 큰 흐름의 분위기 호재는 좋긴 하지만 이 호재로 본다 그러면 용산 쪽이 더 좋겠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15구역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래쪽에.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 쪽으로 봤을 때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15구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상승폭이 조금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투자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반대로 안정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런 기존 아파트를 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질문 주실 때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는 결국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 안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정비구역들이 기존 아파트보다는 수익이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구역은 방배동 지역에서도 지금 거의 마지막 사업에 있는 데고 또 인근에 어떤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간단하게요. 네. 그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종잣돈이 6억인데 투자하려면 어느 아파트가 괜찮을까요? 아 용산. 뭐 어느 아파트가 딱 좋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용산이라는 지역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한남, 뉴타운, 아래는 이천지구 왼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의 어떤 변화로 인한 수혜지역, 효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나오겠죠. 원효로 라인에. 크게 투자할 때 이렇게인데요. 5, 6억 정도로 한남, 뉴타운을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네. 여긴 버리시는 거예요. 개 투자로 들어간다면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천동 지역에 조금 조금 지금 현재 한가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죠.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조금 한번 공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도 물론 원효로 라인으로 해서 한강로 라인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기는 곳인데 일단 크름 사우로 봤을 때는 이쪽이 먼저 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익을 보기에는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건 세미나 때 한번 오세요. 지금 방송에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아주 디테일한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투자를 5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과거의 어떤 투자 성향 아니면 또 지금의 어떤 여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또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거든요. 뭐 규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 들어가는 이런 세미나를 할 예정이니까 시간 꼭 내셔서 한번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상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다양한 곳들 좀 보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세우시고 싶으시다면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세미나 좀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나 전화 한번 더 주십시오. 저희가 세미나 이하까지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평천 어바린 퍼스트 25B타입 저층을 분양을 받았거든요. 25평일까요? 네. 25평형이요. 네. 25평형. 그런데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매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은 어떤 시점이 제일 좋은지 좀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향후 전망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향후 전망을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또 궁금증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양 받으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분양 받아서 10% 계약금까지 치렀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쟁률이 좀 있었던 데인데 여기. 네. 나름 특별 공급으로 넣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뭐 지금 전망이 궁금하시는데 결론부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좀 더 보유해요. 지금 분양 얼마 정도 받으셨죠? 분양가 얼마였죠? 제가 25평형이었는데 저층이라서 한 4억 4천 정도 받았거든요. 여기가 한 1,700에서 한 4억 대 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1,700, 1,800 정도 분양을 했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평천 지역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평천, 중동, 3번, 일산, 분당 이런 데가 1기 신도시잖아요. 1기 신도시가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파트가 노후됐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인근 지역에 여기 신도시 안에 어떤 중심권역은 아니지만 이 호원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또 아래 또 오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 지금 인기머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대체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전동보다는 입지가 훨씬 좋죠. 여기가 호원동이. 단지도 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는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좀 더 보유하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 가격도 분양가도 지금 그래요. 지금 4억대 한 중반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 평촌역 근처에 여기 좀 오래된 아파트들도 지금 평당가 2천에서 한 2천, 한 2백 정도 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신도시 주변에는 1기 신도시 주변에 이렇게 택지지구가 택지 개발을 하는 이런 곳들은 신축 아파트 들어서는 곳은 지금 당분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세요. 지금 이거 처음 주택 되신 거예요? 무주택이세요? 네, 맞아요. 1주택인 거예요. 아, 그러시면 지금은 분양권 전배가 되더라도 양도세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좋은 지역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비과세 요건 갖춰서요. 비과세 받는 게 일단 종잣돈 마련인데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판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1주택까지 간다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이건 보유입니다. 네, 알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비과세 되면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세를 주는 건 괜찮을까요? 어차피 못 들어가시면 전세 주셔서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받는 것들은 우리가 파리 대책 이후에 분양받던 것들은 사실은 보유 요건이 2년 있어요. 네, 맞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언젠간 보유는 2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바로 입주가 안 되신다 그러면 보유 2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비과세 요건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좀 아이파크만큼 오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미래에 얼마가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 지역에 대한 대체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평당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건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평당 2,500, 3천만 원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스리롬 빌라하고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신형 아파트 매도 시기를 조금 알고 싶어서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거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세요? 아, 지금 매도, 매수. 매수. 네, 네. 어떤 거 보세요, 지금? 한강 신도시에 있는 거? 신형지획. 신형이요? 네, 네. 신형지획? 네, 네. 네, 이 둘 중에서 어디를 매수해야 하는지 지금 사시겠다라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판다고요. 판다고요. 파는 거. 매도 지금 궁금하신다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또 알아볼게요.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매수 이렇게 잘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개를 갖고 계시네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파시려고 한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파시려고, 두 개 다 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뭐 하나만 파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두 개 다 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가능하면 시기를 조금 갖기라도 편리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는 신용, 여기 장기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가 봐요. 네, 네, 네. 이거는 얼마나 내셨어요, 보유한지? 이거는 분양 초기에 샀습니다. 분양 초기요? 그럼 뭐 2008년도 입주니까. 네. 한참 내셨네, 이것도. 네, 네, 네. 그렇고. 또 양재동 빌라는요? 그거는 거의 15년 넘었죠. 15년 넘었어요? 네, 네.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요? 지금 한남동. 한남동. 아, 그럼 이거는 거주 안 하고 두 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두 개 다 파세요. 제가 파는 거고요. 네. 도의 의미가 좀 없어 보여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별로.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안 오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 제가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바로 현장에서 제가 봤던 것들이에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장기역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신영지엘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 역이 생기는데 물론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일반 지하철은 아니죠. 하지만 김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이 역이 들어서는데 얘는 안 올라요. 그렇죠?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공급량입니다, 지역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공급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너무 살기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자체가 한 6만 세대 가까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어. 그러면 지하철역, 도시철도가 들어오는데 여기 생기는 근처는 그래도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혈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역 근처에 있는 게 얼마 가냐. 평당 한 1,200만 원대 가거든요. 시세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지혈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인데도 좀 오래됐다는 이유로 평당 한 1,000만 원대 가나요? 한 1,100만 원 가나요? 그 정도. 그 정도 가죠. 이게 그런데 분양 당시에 가격하고 따져보면 별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오래전부터 장기가 이렇게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나오는 시기는 이 공항철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그 안에 전세 만기 기간 맞춰서 나오시는 전략 세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자족 기능이 갖춰진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의 베드타운 형식인데 이런 전체적으로 물론 공항철도가 들어와지만 전체적인 물량이 같이. 역하고 먼 데는 평당 1,000만 원이고 역하고 가까운 데는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호재가 좀 있을 때 그냥 더 미련 갖지 말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하철이 생긴 이후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그런 거 공항철도 들어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다 형성된 겁니다. 지금부터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매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양재동 379-2번지라고 그랬죠? 네. 이거 10년 됐고 3룸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갖고 계셨어요? 그거 그냥 워낙 그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한남동 사시면 저 세미나 할 때도 오시고 그러세요. 아주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 왜 팔으라고 했냐면요. 지금 시민회숲 옆에 여기 여기잖아요. 위치가. 그런데 여기가 이만큼 단독주택 지역인 건 아시죠? 네. 그 안에 들은 거고 10년 전에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앞으로 매도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이 주변에 지금 신축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렇죠? 쿠룸 뭐 이런 원룸 이런 게 많이 들어섰죠. 신축이. 네. 최근 몇 년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유는 아시나요? 주택을 다 부수고 다시 지키면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주택 재건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유가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양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뭐 여기 양재우면 rncd 특구라든가 뭐 이런 호재들은 있어요. 경부호속도로 지화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 땅값이 많이 오르고 했던 거는 어떤 이유냐면 이 개포 지역의 이주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개포동이 이주를 하는데 지금 이 개포동이 이주를 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자주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자고요. 여기가 지금 개포 지역인데 여기 개포 2단지 3단지 지금 이주했고요. 여기 개포 시형 이주했고 지금 4단지 이주 끝났고 1단지도 지금 이주 중이에요. 그렇죠? 이 저충 여기 열평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뒤로는 없죠? 집이. 그렇죠. 위로는 도곡 대치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는 데가 이쪽이었거든요. 이거를 몇 년 전에 알고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나왔거나 변화를 줬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해서 얘네들이 2년, 3년간 지금 이주하고 철거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수요를 대체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몇 년 후에 다시 매도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2주 수요가 있어서 있지만 수요가 이만큼은 없다라는 거죠. 한 번에. 그러면 매도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쪽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은 없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10년씩 보유할 필요가 없고요. 정비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는 지역 자체가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어쨌든 그 10년씩 보유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하고 틀려요. 빌라는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 한 20년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가 높아서 아무리 지역이 좀 좋아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빌라는 이쪽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 투자를 해서 작은 거. 신축의 어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한 5년 전후가 되겠죠. 이때쯤 갈아타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나중에 집을 사주게 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상승했던 동력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력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거래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도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임대 만료가 되는 시점에 매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드릴게요.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죠. 물 들어올 때 노후 저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2주 수요가 있을 때 매도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매도 준비 꼼꼼하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의견 좀 모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이렇게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오래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빠르게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연말 매수 계획으로 2, 30평대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도남동 동부센트레빌, 제기동 이수 브라운스톤, 이문동 레미안 2차 좀 능력을 보고 있어요. 지금 세 군데 보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제기동에 있는 이수 브라운스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문동에 있는 레미안 2차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뭐 있었죠? 도남동 동부센트레빌. 동부센트레빌이요? 네, 네. 네, 센트레빌. 이렇게 지금 세 군데 매수 고민 있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이 세 군데나 보니까 이렇게 저도 좀 보게 되네요. 보게 되는데 한 그림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첫 번째 제기동 성일중학교 옆에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브라운스톤? 네, 네. 네, 여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자고요, 하나씩.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치한 거 브라운스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 가고 위치해도 가겠고. 여기 물건들은 다 알아보셨어요? 혹시? 네, 지금 보고만 있고. 얼마 가요, 여기 25평? 5억 중반. 5억 중반? 5억 중반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동부센트레빌이라든가 지금 도남동에 있는 거. 거기는 얼마 정도 가요? 그쪽에 아파트 많잖아요. 아이파크도 있고. 네, 거기는 30평대고요, 도남동센트레빌은. 30평대요? 네, 거기도 5억 후반, 6억 초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가죠. 20평대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지금 보신데 지금 아까 이문동에 레미안 2차. 거기는 얼마 정도 가나요? 거기는 5억 중반이요. 5억 중반. 여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자, 연차도 비슷해요. 얘네들 2000년대 초반 정도 되잖아요, 다들. 네. 다 연차도 비슷하고. 그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조건은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기 내용이 좀 틀려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브라우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기동역하고 가깝고 여기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도심이 가깝고 이런 거는 얘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입주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인데 사실은 이 주변이 그렇게 크게 변화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청량리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요즘 많이 보시죠? 네.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어떤 인근 지역의 어떤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 이렇게 지금 나홀로 단지가 별로 크지 않은 데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 주실 때 5년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5년이라면 좀 단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그 5년 안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오른다면 서울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이 오른다면 같이 오를 정도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두 번째로 저기 도남역 쪽으로 보면 하도 많아서. 자 보자고요. 이쪽에 보면 기름역 도남 이쪽에 있죠. 자 이쪽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쪽에 뭐 브라우스 저기 뭐야 아이파크도 있고 레미안도 있고 뭐 센트레벨도 있고 많아요. 여기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가격대들도. 입주 연차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리기만 하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건너편 쪽에 있는 그 여기 신월곡 1구역 있죠. 이게 문제예요 여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 청량리 쪽이 변화되는 게 그 청량리 쪽에 청량리 4구역이라고 거기 혐오시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쪽 그 도남동권이라든가 이 미아리 이쪽 근처는 사실 여기 신월곡 1구역 지금 뭐 우리 위해시설로 보는 거고 또 혐오시설인데 얘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이 근처에 가보실어요. 얘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얘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사업에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사업시행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제가 청량리권 변화가 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량리 4구역 거기 그 속된 말로 조금 이렇게 좀 우리 혐오시설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사업시행도 있고 관리처분이라는 것도 있고 관리처분을 받아야만 또 이주를 하거든요. 철거를 하고. 2단계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저는 좀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계도 아직 못 왔고 다음 관리처분도 아직 시간이 남았고 그렇다면 주변이 좀 변화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5년 안에 여기가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고 또 지금 이문동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역이 많으니까 지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자 한번 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레미안 2차 여기 위치한 거잖아요.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이거 사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이유는 지금 청량리권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 주변이 이문 내면 이 차도 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여기 이문 휘경 뉴타운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주변이 흰 주교 아파트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 속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는 데는 아니에요. 주변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여기 변화 생긴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청량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통이라든가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 청량리 4구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농 답신이 뉴타운이 굉장히 지금 효과가 높아졌어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여기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이문 휘경 뉴타운도 거리는 좀 돼 있지만 얘는 아무래도 좀 연차가 좀 돼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얘는 지금 세 그릇 있는 데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희망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5년 정도 안에 보신다 그러면. 그래서 변화의 속도로 보면 여기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셋 중으로 얘기한다면 여기가 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이쪽에 보시면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내면 이 차 앞쪽으로 보면 내년에 입주할 게 있어요. SKV라고. 아시나요? 이쪽에? 네. 여기도 한번 시세 한번 좀 알아보세요. 여기 지금 신축으로 공급되는 게 있는데 아마 이쪽에 한 5억 대 중반 정도. 거기서 조금 더 준다고 하는 시세에 만약에 20평대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거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하고 이쪽으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세 지역 좀 철저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문동 쪽으로 의견 좀 모아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대표님 이 세 지역 살펴주셨는데 방금 전화 주신 분이 매수 시기가 연말이라고 하셨거든요. 매수 시기는 좀 괜찮은가요? 아 시기 자체는요. 지금 사실은 이 서울 지역에 좀 중심 지역의 소형 아파트들 20평대는 사실 이렇게 가격이 내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말로 자꾸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미뤄가지고 연말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조금 활성화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까지는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간은 조금 당겨서 실거주 목적이 좀 있으시니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꿈이 있으세요? 네, 저는 종로구 창신동 쌍용 1차 아파트 그걸 투자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몇 평대 보세요? 30평대요. 30평대고요. 네. 자, 투자 목적으로 매수 괜찮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할 거면 실제 거주는 안 하실 거죠? 어, 이제 대표자 했으면 좋겠지만 실거주를 해야 할 거면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느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 투자에다가 종점을 두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몇 평대 보세요? 30평 보신다고 그랬죠? 네. 시세 알아보신 거 있어요? 얼마가요? 어, 지금 5억에서 5억 3천 정도 하더라고요. 5억 초. 동에 따라서. 30평이 5억 대 5억 초반 종로구인데 싸죠?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좀 오른 거예요. 작년, 재작년, 한 2, 3, 4년 전에 비하면. 네, 네. 좀 좀 올랐는데 얘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고 서울의 전반적인 가격이 올랐어요. 네. 물론 얘도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초역세권에 도심 가깝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인데. 네. 저는 투자 목적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실거주로 보고. 실거주하고 투자 이러면 80대 한 20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가는 이유는. 네. 일단 이 창신력 역세권인데도 이 지역이 조금 구렁지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이 사실은 이렇게 생활 편의식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좀 잘 아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 얘가 이제 한 25년 넘었거든요. 네. 이러면 25년이 넘으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죠? 네. 30년이 넘던 그 이상이 되든. 그러면 지금 노후도가 높은데 정비 사업하려고 하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에 용적률이라든가 대지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또 주변의 어떤 분양이라든가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지만 좀 사업성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물론 조금 앞으로 시간은 더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어떤 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어떤 사는 걸 따져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정아파트 오래됐으니까 재건축한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기본 요건은 딱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이 종로권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 그거에 대한 조금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은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조정기에 어떤 들어갔다고 본다면 추가로 투자로 해서 상승하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쪽으로 가셔서 이제 어떤 시장이 흘러서 좀 좋은 여건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해요. 가격만 보고 그냥 뭐 연차만 보고 가는 거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해요. 아, 네. 네, 거기에 상승승이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겠네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잘하셔야 돼요. 뭐냐면 도시재생은 전면 개발이 아니에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이 쌍룡아파트하고 무슨 큰 연관되는 것도 좀 잘못된 거고요. 여기가 원래 뉴타운이었잖아요. 네, 네. 정체되어서. 상승승인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데 해제가 되면 지역이 슬럼화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봉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특화를 시켜서 여기 주거환경 개선시켜주고 조금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인근 지역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은 좋아지는 거죠. 그냥 주거환경은. 그런데 이런 게 아파트가 직접적인 영향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너무 아전위수격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그러면 매수에는 반대 의견을 주시는 거군요? 투자 쪽으로는 반대고요. 저렴한 가게에 지금 실거주하기에는 편리한 곳이고. 네.